류현진인데요. 류현진이네! 깃수쭈! 이런 말이 울 줄이야. 류현진을 지배하는 자! 주깃수를 지배하는 자! 류현진을 지배하는 자! 류현진을 지배하는 자! 류현진을 지배하는 자! 진짜 말도 안 되지. 오늘은 몇 개 때려 있는 거야 지금! 안녕하세요. 오늘 뭐 최승수 선수하고 류현진 선수. 내가 참 좋아하는 선수. 뵙고 싶었는데. 아 녹색! 아 색 이런 거 좋은데. 참 좋아하는 색인데네. 네? 뭐예요? 아니 뭐야? 에이 설마 벌써 시작은 아니겠지? 아니 지금. 지금 오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어? 바로 시작해? 아 감사합니다. 제가 작파를 좋아하는데. 이거 송지훈은 언제 와요? 제가 작팔 쓰는데. 일단 내가 갖고 있을게. 그림은 찾아와. 아 이거. 뭐하는 거야. 아 분위기는 평화도 되네. 뭐하는 거야. 뭐하는 거야. 어디 있어? 오프닝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해요? 네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상황 아 우리 두고 가지 마 무섭다 바로 화나칸이 어떻게 해요? 야 너 내 옷 가져와 아 나 내 옷 가져와 혹시 몰랐어 옷을 왜 가져와 야 너희들 다시 만나냐? 월요일 아침부터 너희들 뭐하는 거야? 오빠 강결이가 제 옷을 가져갔어요 야 너희들 진짜 웃긴다 요즘 야 두려워서 왔냐 또?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 요즘 뭐하는 거야 도대체 또 가을 따라서 되면 가을 따라서 해야 할 것 같 Ahh 그래 나 가을 쫀다는 거 떼어놨어? 잘 안 뜯긴다 그런데 떼어? 아우! 됐어! 신수. 오! 또 좋아요. 반갑다! 신수다! 신수 비해 역시 신수! 바깥쪽 씩.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귀를. 귀를. 이게 확 뜯어 확 못 뜯으면 안 될 것 같아. 나는 앞에서 마이크 안 뜯고 난 무조건 뒤에서 뜯어버릴 거야. 되게 놀래 숨었더라고. 잘 안 돼. 잘 안 된다. 그냥 뒤에 숨어서 그냥. 아 근데 기분 나쁘다 이거. 근데 인사도 안 하고 바로 가서 뜯는 거는 좀. 너무한데. 처음 뵙겠습니다. 아니 뭐야 이거. 오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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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